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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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정말 가수로서 무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고 같이 앉아있는 스트리트 퀴즈 스트리트 퀴즈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무대를 떠나서 네 좋습니다. 2PM에 모일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스트리트 퀴즈 안녕하세요 스트리트 퀴즈 올해도 대상 욕심이 납니까? 욕심이 안 된다고 하면 너무 거짓말인 것 같고요 일단 받게 된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너무 영광스럽게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 못 받게 되더라도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나는 욕심이 좀 난다 욕심은 난다 만장일 씨입니다 자 계속해서 AA가 주목하는 독보적인 매력의 아티스트에게 수여하는 AAA 베스트 초이스 부문입니다 스트리트 퀴즈 펜타는 축하드립니다 우주손의 쇼포미는 올해 1월 발매한 슈퍼 부문을 통해 6회 발견한 매력과 쭈꾸미표 장르를 확실해 보여주며 가요계선의 모든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와 함께 고생이 앞으로도 우주손의 밝은 에너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쭈꾸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승인 퀴즈 여러분들도 선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스테이 덕분인 것 같습니다 스테이 항상 너무너무 고맙고 이 상 받은 만큼 2023년에는 더 멋진 음악으로 성장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름은 슈퍼 크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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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의 노래 불러줘요 조금만 넘쳐요 날 불러줘요 이 노래의 노래 불러줘요 조금만 넘쳐요 날 불러줘요 지겨워 always 왜 맘에 웃는 남자만 말이고 난 go away 너무 뻔하잖아 딱 한 번에 꽂혀 너로 맞춰진 내 관심을 초저 all day all night baby 365 헌신하면 절대 떠나지 않는 게 your side 신속하셔 내게 하신 속 다 접히지 않아 접히지 않아 심기를 안산 너 우워라 숨을 못두어 이 네 생각에 다 비쳐가 워낙에 밀어내고 난 너 기기로 징징 우웅! 징징! 넌 너 기기로 징징 우웅! 징징! 왜 이respons아 예예예예예 왜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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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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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Put on, stickers on 하나, 들어, ready, get set, go Put on, stickers on F-lop, F-lop, F-lop Yeah! Ye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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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stem meeting Why it's all I can't react Money 말고 니 느낌을 믿어봐 Hey! 심각해지지마 And it's right 기쁨이 아시아 아티스트 나머지 대상 노래의 판매들 뉴댄스 원천 신인으로 데뷔하자마자 큰 의상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이번 시상은 2022년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하며 최고의 앨범 선상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A.A.A. 대상 노래의 앨범입니다. 이 분이 아시아 아티스트 나머지 대상 노래의 앨범입니다. 스테이키즈의 노래의 판매들 원인영상 웬시장의 대범 중 483장에 6화 가능한 판매물을 기록했으며 데뷔 앨범에서 최근 발매한 유닛 7즌까지 총 18개의 연속을 보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스테이키즈 안녕하세요. 스테이키즈입니다. 저희가 데뷔했던 연도에 A.A.A.에서 신인상을 시작으로 어느덧 이렇게 2년 연속으로 대상을 받을 수 있음에 정말 영광스럽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앨범 전체적으로 항상 틀을 프로듀싱해주는 우리 스리라차 찬이형, 창빈형, 그리고 하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이 자리를 들어서 말을 하고 싶고요. 형들이 쓰는 가사, 그리고 멜로디, 곡을 부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받아서 저희 앨범상 받을 수 있어서 스테이한테 너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테이키즈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시상은 올 한 해 K-POP의 위장을 더 높이며 앨범, 음원, 콘서트 등 눈부신 활약을 한 아티스트에게 드립니다.